잘한다 이 형들 확실히 잘하네 짬바가 있어 가베이 뭐라고요? 반말치킨씨 각방 500개라고요 들쌍해 뭐라고? 반말치킨씨 각방 500개 뭐 치킨씨? 반말치킨 반말치킨이 뭐야? 반말치킨? 반말하면서 치킨 먹으래 반말하면서 아 반말 반말 아 반말을 뭐하라고? 반말이라고 반말치완아 반말 미션을 반말하라고 반말치완아 왜 뭐 반반치킨이야? 반반 치킨이란 좀 아 반말 가자 반말 반반치킨 먹으러와 뭐야 뭐야 한 명 안 돼 친구 한 번 뛴다 지금 뛴다 연방 이쪽으로 내가 포탑 쏴줄게 포탑 기절이야 밀고 가자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내려가자 이거 내려가자 이거 가자 오른쪽으로 둘 붙여보시? 내가 왼쪽으로 올려줄게 저기 하나야 예 라스트 라이딩에 라이딩에 둘 남았어 얘네 둘이야 얘네 둘 둘 안 죽어 기절 내 쪽 살렸다 철어 밀어버리고 이거 이거 4-3-1 같은데 이러면 4-3-1? 이거 내가 다시 올라감 친구들은 4번 왼쪽이였어 이..이 워컵 보고 있긴 해 나이스 나이스 4-3이야 4-3 3판 쪽에 둘 3번 야 이거 내 쪽 다 푸쉬준다 3번 뛴다 3번 뛴다 3번 둘 푸쉬 중 약간 내 쪽도 하나 올라오긴 하는데 저기부터 힘 실어줄래 아니면? 저기가 내 쪽은 버려야 돼 여기 셋에 오른쪽 하나 기다리다 멀리 포탑 하나만 잡으면 되겠네 나이스 팀에 메달려 있었어 내 핑이 뭐였어 4번 확인 하나 더 메달려 있나보다 하나 더 메달려 있어 밑에 내가 오른쪽 잡으러 가볼게 이거 시아님 버텨봐 여기 오른쪽 도와주러 갈게 내가 왼방 안에 있어 왜 안 뛰어 뒤져 이거 확률 떴는데? 안 차려네 오른쪽 뒤절이야 확인 확인 형 이거 여기까지 뛰어도 돼 상훈이 3번까지 1라인 들어야 돼 1라인인데 1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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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왼쪽으로 갈게 좀 안해 살아 살아야 돼 응 나 다시 왼쪽으로 갈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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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얘네 공투 쐈어 얘네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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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많을거야 살리라고 들어갈란다 왼쪽 끝내 에바 슬마 안 한다 나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당겨도 돼 한번 당겨야 해 당겨야 해 한 칸만 더 핑카운트 덜 할 줄 알게 핑와 illness 핑 마일게 나무까지 왔다 너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비가가야 돼 야 에미사고 앞에서 어딜 지나가 어? 에미사고 앞에서 아 이게 어디 옥상에 있어? 이번 옥상에 있다 애들아 끝마핀다 애 아 아까운 내폭 집으로 뛴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뜨는거 봐라 이거 바사 낸거야? 2번? 응 바사긴 했어 같은팀이네 능선 앞에 바이 빠진다 그냥 집 붙여버릴게 지문 살렸다 좀 염마치고 3개 해줘야겠는데? 이거 오른쪽 내가 잡아줄게 그냥 오른쪽을 나 버틸 수 있어 오른쪽 귀절이야 능선 라스트 12 내 앞집인가? 여기 3번쪽 귀절이냈어 여기 3번쪽 귀절이냈어 여기 살렸을수도 안살렸다 안살렸어 어디있지 몰라 나왔네 나왔네 원판 나 탄있어 나이스 나이스 자 40사운즈 40사운즈 웨이포인트 차 또 지나간다 바뀔게 바뀔게 다시야 이거 붙일게 다시야 붙일게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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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타이스 2명 내가 씨바 카멘에 딱풀이다 친구야 일로와 야 피 많이 튀었다 예하 야 사람 뭐야 환노닉스 나왔네 나왔네 꺾이는데 3번 나왔네 환노닉스 뭐야 꿀집 꿀집 싸우는 중 2층에 2 뭐야 하나 기절이요 나로마을게 두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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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팀이야 혼자야 지금 3번 꺾이는데 조심해봐 거기 있었어 환노닉스 빠진다 쟤 그럼 가자 형 두팀으로 기다려왔노 탈락이자 후원아서 깔게 2층에다 안쪽 방에 깐다 화장실 조심 화장실 가자 가자 바로 가자 화장실 포강해 화장실 포강해 오 들어가지마 화장실 야야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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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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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 거실했어 거실 들어가서 왼쪽 올라와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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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바깥 바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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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형 살림 폭들어오겠다 그 방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 그냥 컷슬로 나갈게 일단 먼저 해봐 천천히 해봐 오 뭐야 이 스키 얘 좀 정리해줄래? 아 아 서버에 쏜다 리발게 리발게 여기로 나갈게 어 연막이 너무 많은데? 차 탔다 이리로와 이놈 봐라 세웠다 기절했다 대단한거 아니야? 기절했어 아 기절했는데 아 기절했는데 아 아 아 오르닉스 좋아 오 나이스 좋아 여보 나이스 파켓 찍으러 가 나이스 오 좋아 못하니까 이거야 이게 배그지 우리 지금까지 뭘 하고 왔던거야 셋이서 혹시 필요하면 먹어 응 150발 있다 어우 아프겠어 머리마다 또 내밀어? 5천2 자 유령등 기절 얘 닉네임이 H&B 이노닉스인데 쟤 기절 쟤 내밀어봐 얘들아 땡붙해 기절 하하하하 계속 보고 있어 이번에서 한 명이 고정해서 네 근데 이 필름이 계속 우리 우리 고정에서 한 명이 굳이 굳고 있다 어디서 봐? 두 명 나 이거 한 명으로 썼거든? 나 안에서 썼게 봐 내가 샷하라 계속 잡어 내가 먼저 안 쏠게 계속 놀고 있을게 두 명이다 계속 쳐다보는 중 아 움직였다 왼쪽으로 벌린다 이제 의심한다 쟤 폭 간다 이거 할게 도망가고 포촌 뺄게 그 와중에 나 쏘고 있네 내 거 길을 시킨 건 킬 떴어? 어 3번이 하나 개 피쳐놨어 워낙 덮하면 안되겠다 안에서 잠가 먹어야겠는데 하나 죽였으니까 킬한테 있어 너무 쏟아 도망가고 도망가고 킬 까면서 밀봉하자 나갔어 왼쪽 끝에 도망가자 왼쪽 맞은거 뭐야 뭐야 네 길가다 웃긴게 바로 앞에서 싸우고있는데 나 확힘를 찍네 와 어.. 4번? 아 확인 3번 확인 앞에 가까이 붙여야겠다 4번에서 오른쪽으로? 오른쪽으로? 1번에 연막 타지 쭉 감고 있었어 끝으로 자기장 타서 확인 확인 보이는 건 없다 나무 배고 있나? 보이는 거 없어 일단? 연막 내꺼고 이거 폭 터지면 싸운다 3번이랑 파란 선에 차 세웠다 5,4 얘네는 기절 상태야 2번 자르면 좋아 저거 이 앞 연막 우리가 깐 거 아니지? 아니야 이거 왼쪽으로 오면 안 돼 각이 별로다 연막 안에 사운드 왼쪽으로 가자 그럼 왼쪽으로 가자 연막 안에? 가운데 있고 하나 왼쪽으로 살리러 가고 있었어 가운데 연막 잡았고 여기 3번 쪽 레토나 레토나 쪽 레토나 연막 쪽 연막에 사운드 왼쪽 둘 레토나 하나 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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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구파티 구플레이 구파티 구플레이 앱 세웠다 확인하고 내려간다 앱 다시 세우고 다시 내려간다 앱 다시 내려간다 앱 오케이 요거 여기 파란 선만 체크 안 돼 나머지는 다 조용 나이스 파란 선만 보인 거 보인다 내 쪽에 둘 그리고 MK 하나 다 됐다 다 됐다 3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 앞라인 둘 와서 찍어볼래? 2번 A 봐줘야 돼 2번 A 여기 3번 레토나 둘이 있거든 딱 3번? 응 딱 3번 3번 지금 레토나 3번 레토나 둘 하나 세운 애 있고 레토나 하나 있고 레토나 기절 레토나 하나 레토나 하나 레토나 봐줘 봐 이렇게 찍어야겠다 일단 2대 잡았고 멀리 MK 3번 3번 안다요 3대 2대 혜정 혜정 아 그냥 내려가면 돼 내려가서 그냥 딱 3번 잘한다 이 형들 확실히 잘하네 짬바가 있어 카페 3 4 2 4 5 5 5 5 5 7 5 5 5 5 5 5 5 5 5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